불규칙하게 변화를 주는 거고요. 변화시켜주는 그런 리듬입니다. 상담부 기상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졌는데요. 선수들 모두 안전하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카메라가 많이 떨리고 있죠. 중간에 있는 카메란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쩔 수 없이 카메라가 떨리고 있는 점. 시청해주시는 시청자께서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이어서 빔 넘버 332번 예선수 13위를 기록한 박수인 선수입니다. 박수인 선수 할 수 좋네요. 조금 기록을 앞당길 것 같아요. 최현준 선수는 42초 8위를 기록했네요. 박수인 선수 지금 스키 전환에서 가압하고 스키를 끌고 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. 주도적입니다. 여기 조심해야 되는데 약간 잘 들어갔어요. 조심해야 되는 걸 알면서 들어갔는데 잘 할 수 있네요. 네 좋습니다. 네 좋습니다. 네 할 수 잘해 좋고요. 자 지금 우리 연맹 관계자분들께서 계속 포스 정비를 수시로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요. 잘 보여준 것 같네요. 빔 넘버 332번 박수인 선수. 스키밖에 없는 사람 박수인 출발. 자 스키밖에 없는데 어떤 스키를 보여줄지 기르난데 쇼턴. 다시 라인 바꿔서 미들턴으로 연결했고요. 다시 또 쇼턴. 한숨을 펴서 되게 많은 연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